안녕하세요. 오늘 제품 강의를 맡은 샤론 로즈마스타 서숙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시고 오셨어요? 저도 점심 맛있게 먹고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애터미 사업하기 전에요. 살림만 하던 그런 전업주부였습니다. 친언니에게 애터미 사업을 전달받았고요. 전달을 받고 바로 사업에 뛰어질진 않았어요. 제품 먼저 사용을 해보고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오기까지 언니의 소개로 사업설명 한번 들어봐라 이런 제의를 받아서 여기 와서 우리 여기 탑센터에 와서 사업설명 듣고요. 그 다음 주에 원데이. 예전에는 세종시에서 원데이를 했죠. 그래서 세종시에 가서 원데이를 듣고 그 다음에 2주 후에 석세스텐 세미나를 갔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시스템을 정말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시스템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교육을. 그래서 석세스템 세미나에 딱 교육을 받는데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성공의 8단계 강의를 들었는데요. 꿈과 목표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제가 이렇게 전에 살림만 하면서 그냥 남편의 수입으로 그냥 식구들 뒷바라지 하면서 살았지. 저한테는 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온 이 세월을 이렇게 뒤돌아봤더니 너무 무의미한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희생을 하면서 살았지만 저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던 그런 세월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용기를 얻게 돼서 제가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사업을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파트너 사장님 그리고 스폰서님들과 함께 재심 합력으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애터미 제품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인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제품은 애터미에서 나오는 그런 클렌징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번 제가 쭉 한 가지 한 가지 소개를 해 드리려고 오늘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품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클렌징이라고 하시면 우리는 보통 클렌징은 우리가 피부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단계예요. 첫 단계 굉장히 필수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첫 단계인데 보통 사람들이 클렌징을 피부 관리에 잘 생각을 안 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화장품이 나한테 안 맞는다 이런 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화장품을 다른 스킨케어로 이렇게 바꿨을 때 과연 피부 개선이 될까요?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중요한 클렌징, 피부 관리의 첫 스타트는 클렌징이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서 그거를 기억에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우리 애터미 제품에 클렌징 제품은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텐데 클렌징이 보통 우리가 화장을 지우는 1차 세안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잔여 노폐물을 닦아내는 그런 2차 세안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1차 세안제부터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애터미 이브닝 케어에 있는 딥 클렌저입니다. 이 딥 클렌저는 많이 사용을 해보셨겠지만 인삼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이 들어있어서요. 굉장히 지친 피부에 생기를 돕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녹차수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피부를 굉장히 맑은 톤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당근 추출물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피부를 윤기나고 광택이 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딥 클렌징은 사용방법은요. 일단 소량의 딥 클렌징을 짜서요. 크림 타입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얼굴에 도포를 하시고 가볍게 롤링을 해주세요. 가볍게 롤링을 하셔서 이 메이크업을 일단 지워야 하니까 그래서 가볍게 롤링을 하시고 미용 티슈로 가볍게 닦아주시고요. 그런데 이 제품은 1차 세안제도 되지만 우리가 이 피부에 영양 공급과 그 다음에 영양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사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도포를 해주세요. 한 번 더 도포를 해주시고 롤링을 조금 가볍게 계속 해주시면 크림 타입의 딥 클렌징이 약간 맑은 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우리 피부에 윤기나게 정말 얼굴 피부에 영양 공급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세안을 하시면 정말 이 딥 클렌징을 좀 꾸준히 쓰시면 정말 얼굴이 피부가 반짝반짝해요. 윤기가 나거든요. 그래서 윤기나고 광채가 좀 있으며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딥 클렌징을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에터미 마일드 클렌징 워터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좋아하는 제품 중에 하나고요. 워터예요. 이 제품은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칼라만시 그리고 카모마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 쑤시고 난 후에는 굉장히 당김이 하나도 없고 촉촉하거든요. 이 제품은 마일드 코튼, 모카솜 100% 천연 솜이 우리 에터미에 나오잖아요. 그 모카솜으로 펌핑을 하셔서 얼굴을 닦아주시면 되는데 이 제품의 특징은 메이크업까지 깨끗하게, 포인트 메이크업까지 깨끗하게 닦아주는 게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피부 테스트 완료를 다 했고요. 그 다음에 허브가 들어있어서 굉장히 피부를 생기있게 해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다음은 클렌징 티슈인데요. 이거는 티슈처럼 한 장씩 뽑아쓰는 그런 클렌징인데 이 제품은, 이 제품 또한 베이스 메이크업도 포인트 메이크업까지 깨끗하게 닦아주는데 이 제품은 또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해요. 이 제품에는 정말 한 장씩 뽑아쓰면서 사용 방법은 5초 이상 이렇게 딱 지그시 누르면서 닦아내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제품은. 그리고 효모 베타클루간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보습에 좋고요. 라벤더 오일로 굉장히 건강한 피부를 유지해줄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저자극 테스트를 통과를 했고요. 핸섭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분이 정말 안심하게 쓸 수 있게 1등급 성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안심하고 쓰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편하게 우리 가방에 넣고 다닐 수 있게 편리하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한 팩에 20매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클리싱 티슈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클리싱 워터 있잖아요. 그 제품은 이걸로 이제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실 때나 아니면 내가 너무 오늘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피곤하다 이럴 때는 이 두 제품은 닦아내시고 세안을 안 하셔도 되는 노워시 타입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애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애터미 사업하시는 분들 저녁에 가시면 굉장히 피곤하실 때 있잖아요. 가끔은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허락이 되면 상황에 허락이 되면 한 번 더 세안을 해주시면 더 깨끗하겠죠. 다음은 애터미 듀피어 클리싱 오일입니다. 이 제품은 오일로 된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모공 축소와 피지 제거를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오일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홍국균 발효 오일 7가지가 함유가 되어 있어요. 홍국균이라 하는 것은 붉은 누룩 곰팡이 맵살 밥알에서 나온 그런 누룩인데요. 이 오일을 발효를 시키면서 정말 성분이 효과가 더 배가가 되고요. 새로운 유효 성분으로 굉장히 극대화시킨 그런 원료를 사용을 했습니다. 홍국균 발효 오일의 과정인데요. 홍국균 고체 발효에 아르간, 올리브, 해바라기씨, 호바, 녹차, 마카다미아, 동배 이 7가지의 오일을 홍국균과 접종을 했어요. 그래서 204시간 동안 이렇게 고체 발효를 시켜서 우리가 홍국균 발효 오일이 생성이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홍국균 발효 오일의 7가지 효능을 간단하게 좀 알아볼게요. 첫 번째 해바라기씨 오일, 해바라기씨 오일은 비타민 A와 E가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트러블을 유발하지 않으며 보습 효과와 발림성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마카다미아 오일은 우리가 피부 보습 케어 굉장히 좋고요. 건성이나 노화, 노화 피부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호바 오일, 우리가 호호바 올도 따로 우리가 판매를 하고 있지만 호호바 오일 같은 경우는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성분이 풍부하고요. 그리고 수분이 날아간 것을 막아주고 피부에 보습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백 오일 같은 경우는 건조한 피부를 위한 그런 진정 효과, 그런 효과가 있고요. 아르간 오일 같은 경우는 공기 중에 수분을 빨아들이는 효과가 굉장히 탁월하대요. 그래서 탄력, 보습, 진정 효과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는 영양 공급 및 보습 기능에 굉장히 좋고요. 비타민 E, 토코페롤, 폴리페롤 등이 함유되어 있어서 브라이트닝 효과가 굉장히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말 좋은 7가지 오일이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대한피부과학연구소에서 자극성을 평가를 했어요. 자극성을 평가를 했는데 정말 무자극이라는 그런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안심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클렌징 제품입니다. 그리고 향은요, 모린과 향 다 아시죠? 굉장히 은은하고 세안을 하고 나도 이렇게 잔량이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사용을 해보면 사용 방법은요, 오일 종류이기 때문에 유화 과정을 가져야 되는데 일단 이 오일을 얼굴에 바르신 다음에 물을 오일과 같이 이렇게 접촉을 해서 롤링을 하시면 이 오일이 하얗게 우유처럼 바뀌거든요. 그게 유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정말 얼굴을 구석구석 이렇게 닦아내면 메이크업까지 싹 지워지거든요. 깨끗하게 세안이 되고 이 제품은 그러기 나서 물로 세안을 하면 마무리가 되지만 또 이제 자기 본인의 기호에 따라서 한 번 더 세안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여기까지는 1차 세안제고요. 지금부터 여기부터는 2차 세안제로 들어가는데 이제 잔여 노폐물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닦아내는 세안할 수 있는 그런 2차 세안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제품은 이브닝 케어 4종에 있는 폼크레인저입니다. 이 제품은 베타글루카닌 보습이 있어서 굉장히 촉촉하죠. 동충하초와 상앙동충하초 출물이 들어 있어서 굉장히 세안을 하고 나도 우리가 다른 폼크레인저 같은 경우는 세안하고 방에 들어간 사이에 굉장히 얼굴이 땡기거든요. 저희 제품은 굉장히 촉촉하고 당기지 않음이 정말 좋아요. 사용을 해보시면 알 것 같고 그리고 이 제품 사용을 하실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보통 이 폼크레인을 콩알만큼 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얼굴에 이렇게 바르게 롤링을 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콩알만큼 짜신 다음에 물을 묻히시고 두 손으로 막 비비면 거품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거품으로 인해서 얼굴에 도포를 하시면 굉장히 얼굴이 부드럽게 잔여물까지 굉장히 깨끗하게 세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그런 거를 잘 모르시고 그냥 양을 많이 하셔가지고 막 그냥 세수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비자분들한테 이 제품을 전달을 할 때 그 얘기를 꼭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너무 좋다는 거예요. 거품이 너무 많이 나서 조금만 해도 거품이 많이 나서 굉장히 사용하기에 편리합니다. 다음은 마일드 버블 클렌저입니다. 이거 이름에도 있듯이 버블, 거품으로 나오는 클렌저인데 이 제품은 천연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약산성 클렌저거든요. 천연 유래가 자연 천연 유래로 되어 있고 유기농, 유기농의 성분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약산성이어서 에코서트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기농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온 가족이 누구나 조금 어린 친구들까지 사용을 해도 굉장히 무방한 그런 클렌저 제품이에요. 다음은 아크네 클레어 폼클렌저입니다. 이 제품은 모공, 피지, 이런 여드름 피부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성 폼클렌저입니다. 이 제품은 살리실산이라는 그런 1.8%의 고함량을 넣는데 이 살리실산을 넣음으로써 정말 피지, 여드름, 그 다음에 이제 모공까지 모공하면서 여드름이 생기면 염증이 생기잖아요. 살리실산이라는 것을 제가 찾아봤더니 흰 버드나무 껍질에서 이 원료가 나오는데 그 살리실산이 사항 염증 치료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드름 피부에 굉장히 딱 맞는 그런 폼클렌저고 그리고 이제 가락지 나물에서 추출을 해서 여드름균이 증식을 억제할 수 있게 이렇게 특허를 낸 제품이에요. 그 원료가 그래서 노폐물이라든지 피지라든지 이런 게 임상실험 결과 굉장히 4주 후에 굉장히 문제점이 개선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더마 리얼시카 젤 클렌저인데 이 제품은 젤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산성 진정 클렌저인데 이 제품은 센텔라 카밍 콤플렉스 세라마이드를 함유를 했어요. 그래서 진정 효과, 얼굴에 조금 뭐가 난다든지 조금 문제점이 생길 때 이 제품으로 진정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폼클렌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제품은 안 자극 테스트 안구, 눈 주변에도 자극이 없이 안전하게 쓸 수 있다 이런 테스트를 받은 그런 제품이고요. 임상실험 결과 이렇게 사진으로 보시면 외부 자극에 의한 그런 피부 자극 3주 후에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자극으로 인한 손상 피부, 수분 손실량도 개선이 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외선으로 인한 그런 피부 자극 개선 햇빛에 너무 얼굴을 많이 하시면 얼굴이 벌겋게 되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진정 효과도 같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독일 더마트사에서 엑셀러트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안 자극 테스트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터미 오무 멀티 클렌저입니다. 이 제품은 남성 전용 폼클렌저예요. 이 제품에는 천연 쌀가루와 쌀 추출물이 들어있는데 이 제품도 거품으로 롤링을 하시다 보면 살짝 부드러운 스크럽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보통 스크럽제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시거든요. 평소에 그래서 이 제품을 매일매일 쓰시면 데일리 스크럽이 돼요. 그래서 매일 한 일주일 정도만 쓰셔도 정말 피부톤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뽀해지고 이런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제품은 자연유래 계면 활성제를 사용을 해서 거품도 굉장히 풍성하게 나오는 그런 제품인데 여기에는 여섯 가지 신선한 유기농 허브가 들어있습니다. 병풀, 어성초, 펜넬, 바질, 마시멜로우, 캐모마일까지 해서 정말 좋다는 그런 허브들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섯 가지 허브들이 다 들어있는데 이 허브들이 보면 우리가 이제 허브가 보통 진정효과를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스트레스로 인한 그런 피부에 그런 진정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원료가 들어있고요. 쌀 추출물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옛날에 보면 어른들이 쌀뜨물로 세수하면 얼굴이 뽀해진다고 막 그랬어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막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쌀뜨물로 막 세수도 해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쌀에 미백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쌀 추출물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호호바씨 오일 호호바씨 오일 좋은 걸 다 아시죠? 굉장히 보습효과, 피지 조절에 굉장히 좋고요. 안티에이징에 도움이 됩니다. 정말 피부를 좀 탱탱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성분이죠. 베르가모님 추출물은 유분과 모공의 피지를 개선을 해주고 지성피부일 경우에는 번들거림을 방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성분이라고 해요. 향은 프리티 우디향인데 이 향은 약간 이 우디향이 제가 찾아봤어요. 우디향이 어떤 향인가 그랬더니 향수, 남성 고급 향수에도 이 우디향이 들어가더라고요. 향이 굉장히 약간 시원한 향? 상큼한 향? 그런 향이에요. 이 우디향이.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이제 세안을 하시고 나도 잔량이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사용방법은 이렇게 이제 거품을 내셔서 미온수로 닦아내시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아홉 가지 우리 클렌징 제품이 아홉 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제가 이름과 이제 가격을 이렇게 하나로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이 폼클렌저 제품은 자기 타입에 따라서 이제 선정을 해서 쓰셔야 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에 맞는 그런 클렌저를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제 생각은 한 가지를 쓰시지 말고요. 그날그날 내 피부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그 환경에 따라서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쓰시면서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쓰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보시고 나한테 맞는 그런 클렌징 제품을 잘 맞게 선정을 하셔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터미 제품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잖아요. 가격도 정말 너무 착한 가격이고 제품 또한 정말 좋은 제품이니까 많이 애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포인트까지 챙기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상으로 제품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